시간이 많이 지출됐으니깐요. 이제부터 시작할 테니깐요. 유턴하고 RPG는 절대 안 되고요. 만약에 쓰면 올 수폐입니다. 프라이드가 밑에 프라이드가 밑에예요. 프라이드가 밑에고 쿨이 위입니다. 쿨이 위요? 네 쿨이 위예요. 부동님하고 필름이 완전히 해요. 갑니다. 프라이드가 밑에 있습니다. 프라이드가 밑에 있는 곳에서 밑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. 네 이 동네는 B를 누르셔야 하는데 어떻게 반전 안되나? 반전은 어떻게 넘어가죠? 지금 A로 가요 A 아 A 왜 이렇게 많아? A에 오나요? A의 위주로 많이 와야 됩니다 네 B stroll 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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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건물에서 들어옵니다 건물에서 이겼다 됐습니다 차량 다 졌어요 제가 프리레터 미사일 한 방 있거든요 쏘고 한번 들어가죠 A부터 가나요? 네 오케이 어? 왜 이런 거 해? 왜 이런 거 해? 해빙을 할께요 이베이빙합니다 B4명 가세요 B4명 A4명 와요 A4명 없었으니까 B4명 A4명 목적에서 제가 죽고 있습니다 B4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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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남았습니다 제가 프레젠터 풀 때 얘기할게요 이게 2층에서 공격하고 돌아가서 우위에서 공격하고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유AV 한번 풀어주세요 프레젠터에 쏠게 골목에 쏠게요 프레젠터에 쏠게 프레젠터에 쏠게 프레젠터에 쏠게 아... 위치해 우위에서 가야 되는데 저 뒤로 한강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위에 우위에 암고 안전 우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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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남들 우위를 우위나 2명씩 돌아가면서 가는걸로 그렇게 해야돼요. 2명씩 돌아가면서 가는걸로 그렇게 해야돼요.